어?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꼬마 아가씨? 네 왜? 잘생겼어? 아유 삼백은 없는데 뭐? 그러니까 말 걸지 마세요 울뜸다 지금 째려볼 사람이 누군데? 아니야, 조 오빠야 찌질해 300원만, 300원만, 이런다? 그러니까 오늘의 도우는 찌질하게 살다간 그 집으로 몸면한다, 알았지? 근데 뭐야? 애엄마였어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기장님도 스탠바이 중이십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어린 동생 키우시거든요 그래도 항상 밝아요, 씩씩하고 안녕하십니까 bud 지천 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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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릉 존마 아니 북극동물 다섯개 알아보랬어 음... 북극동물 다섯개? 음... 북극곰? 펭귄 또? 또? 북극곰, 셋, 펭귄, 둘 다섯개! 됐다! 펭귄야! 캡틴은 최고! 어휴, 쉰 테스트 어떡해? 떨려 수능때보다 더 떨려 맞아 미팅할 땐 안 떨리냐? 그러니까 공부해 공부합시다, 응? 공부하자, 응?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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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드세요 됐어 콩 할 날도 나누어 먹는거라고 그랬어요, 우리 언니가요 난 단거 싫어해 그리고 펭귄은 남극에 산다 남극이 뭔데요? 북극? 북극 반대 저, 987 화물기 미스 생겼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? 가능합니다 저도요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신세만 주고 염치도 없어요, 아저씨 네 아버지 새끼면 내 새끼야 니 아버지 새끼면 내 새끼야 젖을 가서 큰소리 치면 싶어서 그래 고맙습니다 아저씨 말 잘 듣고 응, 캡틴 안전 피해 맞아 응 응 응 응 응 응 나 갈게요 네 안녕, 잘 갔다와 사랑해 사랑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, 기장님 네 나 알아요? 대통령 전용기 교관, 검열관 행정직을 들어갔죠